안녕하세요 코박사입니다 오늘 타프팬 공동구매 할 제품 내일 내일 할 제품 설명 좀 드릴께요 어 이거는 이제 호보 무선 타프팬 이구요 저희 로고가 바뀌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랜턴하고 그 다음에 타프팬 두가지 장점이 있고 날개가 좀 더 커졌는데 바람의 세기가 좀 쎕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 그 다음에 수납이 좋다는게 장점입니다 사용시간은 8시간부터 16시간이고 배터리는 8천 짜리구요 속도 조절은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되고 상당히 센 편이에요 바람은 그 다음에 랜턴 기능이 있습니다 랜턴은 7단계까지 다 기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타이머 기능이 있는거 하고 날개가 탈부착이 된다는 건데 여기를 풀르시면 예전거 같은 경우 usb 나 이런거는 그냥 힘으로 강제로 끼워넣는 방식이었는데 요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여기 홈이 이렇게 사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딱 끼워서 딱 고정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수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쓰실 때 저 선풍 기능을 안 쓰실 때는 그냥 랜턴 기능으로 쓰시면 되요 뭐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삼각대 같은거 그게 홈이 맞거든요 거기 세워놓으셔도 되고 차 안이나 이너 텐트 안에 넣었을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납이 좋고 수납은 지금 보시면 이런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 상당히 수납이 작죠 수납이 좋다는게 장점입니다 조립하는거는 조립도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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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더는 bldc 모더라 반영우적 이구요 c타입 c타입 충전기입니다 뭐 렌터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건 없어요 바람이 세고 그 다음에 아 또 하나 설명드릴거 있네 리모폰 잃어버렸을 때는 요쪽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이거 버튼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좋죠 지금 상시가가 37,000원인데 카페 공동구매가 내일 확인해보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거에요 내일 바로 공동구매하고 가방이 목요일정도 제작되는데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